이것을 해설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 15분 시청 중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저번에 우리 박경민 선수 출동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할 때 확인해 봤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저번에 한 70명 찍었었거든요. 오늘 좀 사람이 없네요. 지금 대회가 같이 있어가지고. 직집회가 있어가지고. 직집회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지럽네요. 그렇다면 아마 저를 아는 저랑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 친구들이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도 저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2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냥 우리 집안 식구만 대충 불러다가 앉아놔도. 여기서 본 것 같은데요. 다 그냥. 그런가요. 다른 데서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우리 가까운 분들 실시간 카톡 주시면 다 읽어드립니다. 실시간 채팅 주시면. 네. 채팅 주세요. 성함하고. 주시면. 네. 이번. 뭐 누구. 뭐 프로포즈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아직 다. 이번 경기는 이대광 선수와 오세창 선수의 남자 16강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우 샷 좋네요. 나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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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어지네요 랠리가. 아, 포스트. 2대0으로 이대형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오세창 선수가 홀이 많이 몰리네요. 가운데로. 스트로크. 4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대형 선수. 스트로크. 4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대형 선수. 스트로크. 샷이 좋네요. 아, 라이프 샷. 스트로크. 남자 16강전. 이대강 선수와 오세창 선수. 5대0입니다. 아, 6대0이고요. 스트로크. 많이 체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아, 세화해서 무당하시는 분이시군요. 자주 나오시는 분이신데. 자주 뵌 분 같은데, 저도. 가려야되는 분이시군요. 이대강 선수. 샷이 좋네요. 네, 한 점을 못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포치도 조금 낙할 거니까. 조카도 조금 낙할 거니까. 게임볼 아 3대1점 8대1이고요 로우 좋습니다 아 굿샷 1세트 이래광 선수 승으로 경기가 끝났네요 잘합니다 이래광 선수 2세대 이왕입니다 이왕이 2세대 제가 아예 맨천부터 스포시를 했다 그러면 서울대학원은 뭐하냐? 어렸을 때에 비하면 오른쪽 맞을거지? 승리자 인터뷰 여기는 바로 켰죠? 네, 2세트 시작합니다. 2대강 선수 서브로 네, 스트로크이고요. 첫 포인트를 오세형극창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웃입니다. 2대0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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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0이고요. 2대0이고요. 2대0이고요. 1대0이고요. 3대0이고요. 3대0이고요. 아 나이스 샷입니다 예 고스트 내가 한건 어디서 볼 수 있는거죠 내가 쓴건? 형님이 쓴건 아니에요? 세이슨 왜 쓰셨어요? 아까 쓴건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쓴건이 있어서 있잖아 결국에 내가 쓴건이 있을텐데 다시 올리시려고? 주소 주소 교물만 없었어도 교물이 있어서 너무 앞에서 안보여요 4대4까지 따라 붙었네요 5대4 다시 앞서가는 어습창 선수 아 실수 하시는군요 5대5 1세트와는 다르게 조금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하 아이스 고스트 6대5 이대광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두렵혔습니다 7대5 많이 치셨네요 아 아 아 매치포인트 8대5 매치포인트입니다 많이 치셨네요 다시 한점 올리는 어습창 선수 자 게임 끝났습니다 네 이대광 선수 승리 남자 16강좌 한기영 한기영 아 아 아 그럼 그냥 거기다 놔둬